안녕하세요 6시 내 다육입니다. 오늘도 다육이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쁘게 소개하고 또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들 공유하려고 오늘은 어떤 다육이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관찰을 하다가 눈에 딱 띄는 게 있어가지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다육이들이 성장을 워낙 잘 할 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엽이 지는 다육이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건 레드탐이라는 다육인데 하엽이 이렇게 건강하게 완전히 바싹 마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엽이 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은 제가 어떤 다육이를 좀 봤냐면 짠 레몬로즈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직은 조금 조그만한 레몬로즈인데요. 레몬로즈가 하엽이 지는 모습이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 모습이 절단되어 있는 모습 보이세요? 다육이 입장이 이렇게 절단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엽이 져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완전히 절단된 면이 있죠. 스몰스몰 이렇게 하엽이 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잘린 것처럼 하엽이 뚝 지고 있는 모습이 보일 텐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키우실 때 이렇게 잎이 하엽이 지기는 하는데 완전히 절단된 모습으로 잎의 한쪽만 이렇게 하엽이 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물이 좀 많이 고팠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엽이 지는 것도 완전히 천천히 스며들면서 하엽이 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절단된 면이 생기면서 하엽이 집니다. 물이 많이 고팠을 때 그래서 너무 다육이를 말리면서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키우시면 서서히 이렇게 하엽이 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하엽이 뚝 떨어지는 반절 이렇게 끊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엽이 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는 아 이게 지금 다육이가 물이 너무 고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스며들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물이 들잖아요. 이런 모습이 아주 정상적인 모습인데 가끔 이제 다육이를 베란다 안에서 조금 건조하게 키우거나 옷 자라지 않도록 좀 물 관리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물을 많이 줄이면서 여러분들이 키우시다 보면 이렇게 입장이 반으로 뚝 잘라놓은 것처럼 절단되면서 하엽이 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 레몬로즈는 이렇게 제가 이제 선물 받아왔던 거였는데 안쪽에서 작은 선반 쪽에 있다 보니까 물을 주는 것도 아 이게 넉넉하게 주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다육이들 이제 비 오면서 밖에 조금 잘 보여주고 빗물 먹이려고 할 때도 못 나왔던 다육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을 주더라도 한쪽에서 금방 이제 화분 자체가 굉장히 물 날림이 물 마름이 굉장히 빠르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물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 부족해서도 그렇지만 이게 뭐 상처가 좀 있거나 이제 뭐 조금 옮겨지면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겨울에 냉해를 좀 끄터리에 있는 입장들이 이렇게 냉해를 입었을 때 점점 고사되는 경우에도 약간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물 주기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육이 입장이 뚝 떨어지는 그 모양으로 하엽이 지고 있다면 지금 주는 물 주기보다 조금 더 물 주기를 간격을 좀 좁혀보시고 물 주는 양도 조금 더 늘려 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뭐 성장이 굉장히 좋을 때라서 물 주면 물 주는 대로 소화하고 그만큼 또 새로운 잎이 막 돋아나면서 밑으로는 하엽들이 많이 지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노숙도 하고 성장이 아주 좋을 때라서 그냥 놔두셔도 되겠지만 날씨가 조금 더 더워질수록 만들어진 하엽들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곰팡이균이나 무름병 이런 거 예방하는 데에도 좋습니다. 다육이들도 조금은 청결하게 깨끗하게 키워주시는 게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있는 하엽들만 잘 정리를 해주셔도 통풍이 훨씬 원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지금 이제 막 하엽이 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엽이 완전히 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엽 정리만 잘 해주셔도 바람, 통풍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육이들 너무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홍등도 지금 정말 빨개졌죠. 꽃대들이 막 많이 나오고 있는데 꽃대들 빨리빨리 쑥쑥 나와가지고 여름 되기 전에 좀 정리해주고 싶어요. 이제 꽃대를 정말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주셔야 여름에도 내 상처 없이 잘 또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꽃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빠르게 빠르게 지금 정리 좀 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올라오고 있는 꽃대들이 굉장히 많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네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육이를 또 키워보고 농장 다니면서 이야기 또 들어보고 하면 아직도 모르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거 플로아 좀 보세요. 이건 진짜 너무 대단한 아이예요. 이게 유전자가 어떻게 된 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얼굴 하나짜리로 데리고 왔던 건데 장난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얼굴 하나짜리가. 제가 진짜 많이 떼어준 거거든요. 속가줘가지고. 음 중간중간에 자구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 서너 개 정도는 완전히 줄기를 다 잘라서 해준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자라고 있습니다. 예쁘게. 네. 아휴 네. 자주자주 또 예쁜 아이들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6시 내다역은 다시 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